안녕하세요. 반영식입니다. 한주 라이트 메탈 그리고 TEMC 오늘 상장이죠. TEMC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유통하는 주식수가 257만주 719원 정도 되죠. 의무화격이 13.44%고 TEMC입니다. 공공가 28,000원에 현재 시가 예상이 27,950원이죠. 조금 버텨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전부터 28,000원에 계속 잡혀있는 듯한 느낌이고 한주 라이트 메탈은 좀 내려왔죠. 아까 전에 시가 200%에 따블의 금액이 좀 있었는데 수량이 좀 있었는데 많이 내려오죠. 수요예측이 한 천 정도 됐었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죠. 수요예측이 천이면. 그래도 한 1500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공공가 3,100원이고요. TEMC 같은 경우에는 공공가 기준으로 PER이 6 초반이고요. 비교 대상 TEO그룹들이 PER이 한 10 정도 나왔죠. 조금은 참아보려고 합니다. 아침에 손실은 10% 정도의 손절을 할 거고요. 한주는 좀 저가에 시작해서 약간 튀어오를 수도 있으니까 수수료가 있는 분들 없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없는 계좌로만 했고 현대차 더호부 마이데이터 가입한 고객들은 무료였죠. 한주죠. 한주 라이트 메탈은 유통가능 매양이 700만주 214억이죠. 전체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가벼운 종목이고 아침에 변동성이 좀 클 수 있겠죠. TEMC에서 비해서는 좀 가벼우니까 유통가능 비율은 35.58%고 확약이 11.61% 어차피 뭐 청약을 다 하고 하산은 날아갔기 때문에 거래를 잘해야겠죠. 네 한주는 역시 3,100원에서 한주당 500원이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죠. 현대차 같은 게 16주 17주니까 500원씩 이라 그러면은 한 8,000원 정도 미래는 10주인가요? 네 장시작 4초 전이고요. 네 한주는 4,000원까지 일단 올라갔고 TEMC는 공모가 좀 밑에서 시작할 때 보여지죠. 네 추가 매수하는 거는 조금 그렇고 일단 가진 것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뭐 한주도 비슷하고요. 한주는 좀 살 수도 있는데 뭐 계좌가 거래하기에 조금 그래 가지고 추가 매수는 하지 않을 겁니다. 네 한주는 거래가 시작됐고요. 네 시가가 4,115원에 시가가 잡혔네요. 네 TEMC도 거래가 됐고 네 시가가 27950 뭐 손실은 이 정도면 거의 없는 거고요. 사실상 네 좀 기다려 보고 매매를 해야겠죠. 일단은 네 한주는 다 매도를 했고요. 네 TEMC에 집중을 하려고 네 매도를 했고요. 한 4,400 얼마에 체결이 된 것 같아요. 네 고가가 28,000원이고 저가가 27,150이죠. 네 TEMC 조금 내려오네요. 네 네 거래량이 14만주 네 한주는 4,500원 정도에 체결이 됐네요. 네 네 가격이 좀 많이 내려오네요. 네 TEMC가 유통가능 물량이 한 260만주가 되는데 어 지금 거래량이 네 한 4분 3분 39초 지났는데 22만주 정도밖에 체결이 안 됐어요. 아직 물량이 많이 매도를 안 한다는 거고 거래원을 보면 하나가 네 36,000주죠. 네 어 하나가 주관사인데 네 매도 물량이 많지가 않죠. 네 한주는 유통가능 물량이 700만주였는데 벌써 다 거래가 됐죠. 네 네 대단히 손받김이 많다. 거기에 비해서 TEMC는 굉장히 느리죠. 네 26만 5천주 현재 네 TEMC가 네 가격이 조금 올라오네요. 네 네 26,200원 저가를 찍었다가 네 27,000원 27,200원까지 네 아직 뭐 한주도 팔지는 않았고요. 팔질 못한 거죠. 네 네 공모가 위로 올라왔죠. 네 아직은 매도를 안 했고요. 네 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. 네 양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네 28,000원 정도 28,000원 정도가 네 손절 라인으로 바뀐 거고요. 음 거래량도 갑자기 많이 늘어나죠. 네 60만주까지 갑자기 늘었고 네 거래량도 네 갑자기 많이 늘었죠. 네 네 28,000원 선에서 네 10만주 정도 거래가 됐고 네 네 가격이 순간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네 네 28,200원에 네 한 절반 정도 네 매도를 했고요. 네 네 도마어플은 네 수익률이 4.32%가 났네요. 네 저가에 매수를 했다가 네 네 아까 전에 올라올 때 네 매도를 했거든요. 네 네 오히려 공모주 청약하는 것보다 네 네 도마어플 네 가상 투자 하는 게 네 3% 수익만 남은 되니까 네 눌렸다가 그렇게 많이 안 눌렸죠. 네 어 아직 한 30주 정도 남았고요. 네 어 네 거의 뭐 한 10분 만에 한 9분 한 6분 7분 만에 네 올라갔죠. 다시 28,000원 밑에를 자꾸 건드리네요. 어 물량이 70,80만주 네 공모주 투자자들 물량이 계속 나오는 듯 보여지죠. 네 어 네 하나가 네 7만주고 네 한 번만 더 아래쪽으로 알짱알짱 되면은 네 매도를 하고 네 끝내야 될 듯 합니다. 네 네 어 한 번 더 27,000원 파란색으로 바뀐다 그러면은 네 참고로 도마어플이죠. 누적 수익률 4.32% 네 3% 챌린지이기 때문에 대회 기간이 16일부터 27일이죠. 어 3% 수익률을 달성하면은 네 주식을 준다니까 뭐 이 정도에서 주겠죠. 운이 좋다가 이쪽에서 준다 그러면은 아주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예 잘 버티니까 네 조금 올라가죠. 네 네 네 좀 올라가는데 네 27일을 팔아버려 가지고 네 갑자기 올라가죠. 네 네 29,000원 위에서 나머지 다 매도 했고요. 네 한 주당 뭐 천 29,200원 정도에 체계가 됐네요. 네 그러면은 3만원 36,000원 아까 전에 2,4,000원 한 4만원 정도 수익이 났네요. 네 4만원 정도 수익이 났고 네 조금 더 기다려 볼 수 있지만은 저 같은 느낌으로 매도 한 분들이 많죠. 네 아래쪽에 28,000원 아래쪽에 계속 있다가 28,000원 선에서 조금 튀어 오르니까 네 팔고 나오는 거죠. 거래량도 네 순간적으로 많이 늘어났죠. 네 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일단은 뭐 익젤 라인을 익젤 익젤인가요? 손젤 라인을 한 28,000원 선에서 잡고 네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네 영상이 도움이 되도 안되도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 고맙습니다. 네 como 여러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네 감사합니다.